사이비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 2단 사이비 단체가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교주의 출생지를 일종의 성지로 삼는 건데요. JMS 교주 정명석의 고향인 충남 금산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단 사이비 단체로부터 사랑하는 고향 금산을 지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금산군 목회자들을 CTS 뉴스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충남 금산군 기독교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2단 사이비 단체 JMS와 교주 정명석을 규탄했습니다. 단체는 특히 JMS를 타도하는 이래 금산 군민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산의 모든 기관은 JMS를 향한 행정적인 우리를 즉시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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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단체로부터 금산을 지키려는 목회자들의 사투는 벌써 40년째입니다. 교주 정명석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JMS가 이곳 충청남도 금산군을 본거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JMS는 인근 상가를 비롯해 숙박업소와 가게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깊숙이 침투해 포교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교인 중에 어느 의원이 있었는데 우리 집단에 오면 이렇게 이렇게 후원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관계를 뵙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데리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또 시골 지역 교회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나. 현재 JMS는 조직적 성범죄 정황에 연루됐고, 교주 정명석과 이인자 정조우는 구속과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금산군 일대에서는 여전히 교회와 방송국, 숙박업소 등을 버젓이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지역 목회자들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군청 직원 가운데 JMS 신도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 게재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 시간을 걸리며 싸웠습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 협박하고 욕설, 문자, 별의별 것을 다 받았습니다. 비호 세력도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지만 금산군 목회자들은 지역 회복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JMS의 본거지일 수 있지만, 목사와 성도들에겐 사역지이자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금산군 기독교연합회가 이번 기자회견을 비롯해 지역사회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 단 집단들의 퇴출은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단에 들어가서 인생을 손두리째 망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관공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JMS와의 영적 전쟁 40년. 금산군이 사입이 본거지라는 오명을 씻고 다시금 건강한 지역사회로 회복하는 그날을 목회자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